현세, 지옥, 천국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러나 현세를 허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육에 물든 애고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 안에 비친, 마음 안에서 저장된 대로 사물을 왜곡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각자 마음속에 무엇을 저장해 놓았느냐에 따라 옛 기억, 상처, 쓴뿌리, 사인, 지식, 고정관념 등으로 왜곡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다 진리 안에서 자육해들이라 영적으로 어릴 때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두렵고 무섭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다 마귀가 주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두렵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불쑥불쑥 누군가 미워지고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며 존재감을 줍니다 이것이 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허상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 예수 이름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니 마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매사 염려 근심 걱정 등 세상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눌리고 억압받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마음 상태가 저러한데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마귀가 교묘한 생각을 넣어주므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탐심을 품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며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마음에 품게 되니 하나님이 눈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사고 방식으로 오해하며 왜곡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곧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과 기준에 이해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렇게 높아져 있는 내 마음 상태를 일상의 문제나 고난 그리고 삶의 시련들을 통해서 마음을 낮춰가시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다루심을 잘 이해하고 순종할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됩니다 잘 순종할 때 더더욱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삶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상태 마음의 평강이 물 흐르는 상태 행복과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아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후가 되느냐 비빈이 되느냐 신여가 되느냐 해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느냐 별의 영광으로 들어가느냐 별의 별의 영광으로 들어가느냐로 나뉩니다 이렇게 신분적인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도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하늘께서 여우수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이 말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난의 일곱 족속을 멸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서 적들을 파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불안과 두려움의 영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예스쿨스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어둠 즉 악한 영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나약하게 만들죠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변화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라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리석음에서 지혜롭고 탁월한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순종할 때 거룩한 자들로 거듭나기 때문이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며 왕노릇 하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를 다듬는 도구로 남편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를 다듬는 도구로 쓰임받은 남편이 미울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남편과 저와의 관계를 한몫하게 하셨습니다 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항상 웃음꽃이 피지요 처음에는 제가 남편을 섬기게 되었는데 점점 남편도 다뤄가시더니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삶으로 채득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있지요 저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였습니다 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애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니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럴 때 이런 고백 이런 말씀을 선포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호하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호하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가 나를 도우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직면하고 돌파하시길 추구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부인되며 자아가 깨짐으로 영적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조금씩 나를 깨뜨리며 성장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